안녕하세요. 자, 양띠에 대해서 11월달 보냈습니다. 양띠들 올 때는 총 전체후는요. 괜찮습니다. 자, 11월달을 보려면 10월달 상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띠들 중에서도 저희같이 이렇게 신기나 이런 거 있으신 분, 촉이 빠르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가을 추수에 또 호랗게 익은 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꿈에서든 내가 생시이든지 그런 벼가 있는 논이나 이런 뿌리에 나는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재수가 좋다 그랬습니다. 양띠들이 대체적으로 1년 운수가 신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걱정부터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걱정거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살아가면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놔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그게 잘 안돼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듣던 그 어르신 말들이 다 맞더라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꼭 너같은 새끼만 날아. 너같은 딸만 날아. 이런 것도 어찌나 잘 맞는지. 아무튼 난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띠의 총 전체후는 괜찮다고 하니까 11월달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양력으로 10월달인데 사람들이 보통 이 좋은 거를 7, 8, 9, 10 동지달까지. 동지달인데 서달은 빼놓고 동지달까지 좋은 달이 있는데 양띠들이 9, 10, 11월달이 내가 좀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는데 여름에 아마 여름에 바쁘고 봄에 좀 바빴을 거예요. 하시는 일 중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도 아마 지금쯤이면 공부하는 학생이 있나? 20살짜리 개미생이 있네요. 만약에 이제 19살에 학교를 가는데 20살이면 학교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개미생들은 내가 나날이 발전한다는 거 좀 느낄 게 바로 일치월장인데 이 20살 개미생들은 10월달에 나오는 양력, 음력으로 나오는 말이 저는 나날이 발전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공수죠. 그 다음에 32살 심미생을 보겠습니다. 총 전체훈내에서는 다들 괜찮은데 우리 32살 심미생도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중에, 이 친구분들 중에 신과물이나 관제나 구설 이런 것 쪽으로 있으신 분들이 아마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별수도 겪어야 되고 관제도 겪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7, 8, 9, 10월달. 10월달에는 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서 10월달, 9월달부터 조금씩 풀리는 게 보이니까 10월달도 저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2살 심미생들 10월달 운세 괜찮으니까 돈벌이도 저는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회사 다니지 않고 내 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 달에는 몸은 바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나중에 금전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쁜만큼 내가 하는 만큼 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세 개미생을 보겠습니다. 44세 개미생 10월달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별수와 가까운 이런 거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동료들, 동료들 사이에서 구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시고 말을 좀 아끼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운은 어떻게? 네, 건강운에는 당연히 구설이 끼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좀 힘든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보이니까 44살 개미생들은 10월달에는 말조심, 몸조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금전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건강운은 어떨까? 건강은 당연히 안 좋죠. 연애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자중하시고 그렇게 좀 숨어있듯이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6세 정미생을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벌 생각만 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이런 거 하시는 중에서 꾸준하게 그 정도에 근데 이거는 빌었던 근데 이 양띠들은요. 좀 많이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런 조금 비는 것만큼 이런 사주가 아니라 비는 만큼 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인데 이 양띠들이 조금 깜짝인 사람들도 있고 조금 싸나운 사람도 있고 좀 그래. 양이라고 절대 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56세 정미생들은 아마도 건강상으로는 비춰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 기존에 무슨 내가 기저질환이나 지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도 특별하게 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에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달 금전은요. 이번 달 말부터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금전은 10월 말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연애운 봐줄까요? 연애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정을 지킨 사람은 가정을 잘 지킬 것이고 또 내가 가외로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세 을미생 음... 서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럽다는 거는 내가 슬픈 거하고 틀린 거거든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서럽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아무도 들여봐줄 사람도 없고 들여본다고 말을 해야 알지. 사람은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내가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서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홉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을미생 68세 을미생 10월달 운세는 슬프다. 서럽다. 이런 것 쪽으로 오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0세 개미생들 뭐 이거를 이제 언니 오빠라고 이제 해주면 호칭을 쓰시면 좋기는 하는데 80세가 되신 이분들은 79세에서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소산할 수가 있어요. 아프신 분들은 내가 이제 안 아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연도를 생각하면서 10월달 운세는 가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니까 내년에 이제 동지달만 지나면은 동지달부터는 내년 운세 2023년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81세부터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이니까 괜찮아 봐야 뭐 근데 젊은 사람은 괜찮아 봐야 별별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한 건이 있어요. 내가 돈이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이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한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을 때 운이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양띠 여러분들의 총 전체적인 운세들은요. 2023년도 이민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동안 빌었던 분 안 빌었던 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비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절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저희 같은 사람한테 오든 가을에 좋은 일이 있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신현이었습니다. 저는 또 11월달 동지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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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